가장 제목을 100배 오를 수 있는 숨은 금찾기라고 했는데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인가 할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제 개인적인 소설입니다.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비트나 이더 같은 메이저 코인들의 상승이나 하락을 이용해서 선물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비트와 이더의 상승이나 하락에 맞춰서 일정 부분에 선물에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보니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경험담이라고 하면 작년에 샀던 RLB가 한 2000% 이상 20대 이상 올라섰죠. 그래서 그때 제가 2000달러 그때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해가지고 240만원 정도 RLB를 샀었는데 샀던 가격이 0.0025였어요. 그리고 제가 판 가격이 79만개 중에 절반을 팔았는데 0.0413의 절반을 팔고 지금도 절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영상으로도 남겼던 기록이 한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0만원에 팔아버렸죠. 그런데 나머지 절반을 그때 왜 안 팔았냐 하면 저는 그냥 1달러까지 보던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RLB가 그냥 0원이 되든가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의 세상이나 코인월드 이딴 거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켓이라고 보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하고 수익도 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을 공유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코인이 대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인들 중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 괜찮은지 사실 알지를 못하겠어요. 코인의 예전에는 처음에 코인을 공부할 때 어떤 코인의 기술적인 부분을 파고 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고 돈을 다 날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구독자분께서 코인들을 좀 관심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기 빙닷컴 챗GPT4한테 이 코인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쭉 물어봐서 피그는 디파이 프로젝트로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대부분 디파이 아니면은 NFT 아니면은 어떤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에 알트코인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액커가 누구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따졌는데 지금 이번 대상승이 맞다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그냥 빔을 쫙쫙 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 혹은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한 1000달러 정도씩은 어차피 수익 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0달러 언더라면은 이 무작위의 코인들을 한 번씩 그냥 사볼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페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사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벌써 동그라미 두 개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페페 차트도 보겠지만은 동그라미 두 개 소수점 두 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100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에요. 저점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건 패스 하겠구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뭐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순서 없이 두서 없이 정리했던 내용은 요런 내용이구요. 두서이씨 챗 gpt4한테 물어봐서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PEG. PEG 같은 경우에요.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걸리는데 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그냥 요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찾아봤구나. 주시가치가 저렇게 찾아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코인 기호로만 찾으면 똑같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뭐 중복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PEG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코인 토큰 기호 피 지고 3666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보면은 소수점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앞에 일곱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노리는 건 뭐냐 하면은 이 PEG가 뭘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콕 해가지고 빔이 쏠 때 동그라미 한 개 내지는 두 개를 떼버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열 배나 백 배 퍼센트로 따지면 천배나 만 퍼센트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짓거리는 소리들이 미친 소리 같은데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맥스에 상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스를 봐보면 PEG를 한번 쳐보죠. JPG가 아닌데 컴퓨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아 PEG구나 PEG.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PEG를 차폐를 좀 크게 봐볼게요. 여기가 지금 인도라서 컴퓨터 인터넷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가격대가 동그라미가 7개, 8개 있다고 쳤을 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하면은 동그라미가 5개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3개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10만 퍼센트가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1000배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빔을 쌓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옆으로 가고 그리고 최근의 상황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저점이 원바닥이 있는데 앞에 동그라미가 이게 8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숫자가 0.1516 이 정도에서 원바닥이 형성 됐고요. 그리고 투바닥은 아마 이 정도 범위네요. 지금 1516에서 1605 혹은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런 건 한번 잡아 볼만 하다는 거예요. 지금 1740 그래서 생각보다 이 피그는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숫자를 세어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동그라미가 앞에 일곱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숫자가 1923 이에요. 현재가가. 그래서 지금 가격이든 이 언더 가격이든 제일 좋은 거는 이 부분 1516에서 1740 때 그리고 여기가 1516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밑으로 그러니까 또 몇 개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한 1억 박았다. 1억 박았다 그러면 1억이 순식간에 100만원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인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거지 큰 돈으로 더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걸 수 있는 배팅이 그냥 한 100만원 정도에요. 어떤 사람은 한 200만원까지는 걸 수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1000달러 이상 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인은 아키타 아키타는 도지의 파생코인으로 2021년에 출시되었다. AKITA 한번 볼게요. 여기인가 여기가 AKITA AKITA 일단은 그 코인이 이미 뭐 그 나중에 볼 h슈트 같은 경우에 7-800% 올라갔다가 좀 눌러준게 현재도 7-8% 그 정도 뛰었어요. 그런거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0에서 200% 정도 저점대비 한 100에서 200% 정도 된게 오늘의 타겟입니다. 이 맥스 보는 이유가 맥스가 짝다운 코인들까지 다 상장을 시켜 줘 가지고 수수료가 바이낸스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짝다운 코인들까지 다 상장을 시켜주는 사이트라서 여기 맥스로 봅니다. 그리고 맥스에 신규가입 안하신 분들은 제가 레퍼럴 코드 남겨 드리면은 제 레퍼럴 코드 이용해 주시면은 본인도 할인받고 저한테도 부전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는 보면은 이래요. 그래서 빔 쌌을 때가 앞에가 동그라미가 4개였어요. 4개. 지금 현재 동그라미가 6개죠. 6개. 그러니까 얘도 저점대비해서 100% 아니 100배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노란색이 91선이에요. 그래서 91선을 밑으로 뚫고 왔기 때문에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수평선을 한 이 정도. 이 저점이면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지금보다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앞에 7개에다가 7,3,8,2 이 전저점까지는 얘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91선을 위로 뚫었을 때는 이렇게 확 가버리지만은 이게 밑으로 뚫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뚫었을 때 2,3일 내로 바로 복귀가 되어줘야 이런 상황처럼 바로 복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추세를 이탈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부근. 여기에서 급등이 또 한 번 일어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일어났고 최초 시작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급등이 난 자리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스물스물스물 흘려 내려서 그래서 제일 좋은 포인트는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 자리까지 오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분할로 한다라고 하면은 1,1,0,2,4 여기서 한 번 잡고 7,3,8,2 이 동그라미 앞에 몇 개 붙어있는지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동그라미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게 헷갈리시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많은 애드 코인들을 건드리는 이유 자체가 동그라미가 한 개만 없어져도 그냥 100% 아니 한 개면은 10배죠. 10배. 1000% 먹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걸 수는 없어요. 그 다음 F2G. F2G는 뭐 DeFi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딴 건 다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사기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무슨 뭐 좋은 포장에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많이 꼬여들으면 언젠가 뭐 소수점이 몇 개가 그니까 앞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없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굉장히 하이디스크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거짓말을 하는 뭐 로드맵 뭐 화이트백서 이딴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할 대로 하고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쨌든 F2G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여기는 F2G가 없나봐요. F2G. 요 페그가 뉴 코인이고 올드 코인이 있고 이렇더라구요. 일단은 뉴 코인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앞에 동그라미가 일단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만 봤을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은 전체를 다 봅니다. 전체를 다 보면은 요기 전저점이 4027. 전저점을 깬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얘를 어디서 살 수 있냐. 팬케이크 스왑하고 게이트 아이오 BKEX 비트마트 여기 게이트 아이오 비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레퍼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설명글에다가 신규 회원들 거래소 없는 분들은 제 레퍼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레퍼럴이 안 들어오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지 없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놓겠습니다. 어쨌든 그 페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0.0004 앞에 동그라미 3개에다가 4 정도라면 팔 수 있다. 1차 매수 가능하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안 됐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아 지금 이거는 태그가 아니죠. 이 저점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노리는 이유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비트가 비트가 대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눌림 그리고 어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눌림이 일어나고 좀 상승적으로 대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태그까지 했고 VEMP VEMP VEMP는 DeFi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유동성 공급자에게 수수료 지불하는 토큰이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예 예 여기 VEMP VEMP가 나오네요. 그 보는 부분 일단 수평선, 저점 이런거 위주로만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동그라미가 한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하루는 이렇게 되어있고 전체 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잔디밥 깔아놓은 것처럼 될텐데 이것도 사실은 확대해보면 이런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VMP 마켓이 아마 이 정도는 상장이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코인에도 있고 비트렉스에도 있고 게이터웨어에도 있고 쿠오비, 맥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스가 제가 래퍼를 할인이 제일 많이 되는 사이트라서 맥스 유지로 봅니다. 뭐였더라? 아 VMP였죠. VMP 옆에 VMP 테더라는 거는 테더로 VMP를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 10, 20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보면 뭐 이런 정도의 차트가 있는 거예요. 마저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절 여기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아마 이것보다 가격대가 더 낮을 거예요. 여기에 저점 라인이 0.024에요. 0.024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그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얘도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 91선을 이제 여기서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순간 뭐 이런 자리 다시 올랐다가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순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고 지금 현재는 힘이 없어가지고 계속 비실비실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하나가 더 없어져 그러니까 더 생겨야 돼 그러니까 0이 앞에 한 개나 두 개가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 볼린저 밴드의 벌어짐으로 봤을때 0.0.0 아 여기는 마이너스 가격인가요? 하여튼 뭐 아직 내려갈 일이 한참 남았다. vmp 같은 경우에는 좀 한참 남았다 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이 확인이 안 됐어요. 이렇게 저점이 확인이 되려면 보통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w 모양의 어떤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내렸다가 다시 이것이 이렇게 가격이 또 이렇게 쭉 올라주고 그리고 가격이 다시 내려요. 다시 내리는데 이 가격 요 부분 요 부분을 넘어서면 이건 쌍바닥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양 그래서 이런 w 모양이 나와줘야만 이게 저점이 확인되어 있다. 그러면은 대충 이 언저리 어딘가에서 매수가 됐을 때 돈을 꼽을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페페. 아까 이 페페는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페페를 왜 못 사는지 한번 봐볼게요. 페페는 밈코인으로 2016년에 출시되었다. 제가 뭐 재미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음... 음... 여기 페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얘가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체로 봤을 때 얘가 어디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을냐면요. 어... 여기 뭐 저점이라고 치면은 얘가 동그라미가 여덟 개 정도 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네 일곱 개. 예... 동그라미가 앞에 일곱 개나 있었는데 지금 다섯 개에요. 그러니까 이미 백 배가 오른 거야 백 배. 저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가는 거는 어... 이게 주식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죠. 이게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밈코인이고. 순위가 47위에요. 이미 나름 메이저 코인이에요. 메이저 코인. 47위. 근데 그... 루나 있잖아요 루나. 이미 사기라고 밝혀진 거. 그것도 72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만 있으니까 그냥 어... 변동폭이 큰데에서 그냥 먹고 나오면 돼요. 자... 이 페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그 바이낸스에도 있고 코코인 유니수와 뭐... OKX 뭐... 게이트 아이오 뭐... 바이비트 맥스 다 있어요. 이미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는 동그라미 숫자가 동그라미가 많다라고 해서 타겟이 될 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사요. 음... leads 그 다음에 MONG. MONG 도 DEFY 프로젝트예요. 자... MONG 멘토 벤치 몽코인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동그라미가 앞에가 6개가 있구요 전체 차트 이렇게 보면 얘도 얘도 못사는거에요. 지금 불과 4월달 2020 와 대박이네요. 며칠 안 도 안된거 같은데 자 앞에 동그라미가 이게 와 4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그라미가 8개였는데 동그라미가 8개였는데 지금 동그라미가 6개가 됐어요. 100배 오른거죠. 100배 일주일만에 100배 올랐어요. 오늘 28% 빠지긴 했는데 이때 일주일 전에 산 사람들은 이미 이정도에서 대충 절반 팔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내려갈때면 내려가라 이러고 있겠죠. 제가 노리는게 이런거에요. 일단은 몽코인도 일단은 못사요.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정도 라인 여기 저점 보이고 여기 저점 보이죠.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W가 보이는 요정도 자리 1688정도 자리 1630 이 정도 자리라면 1677 이 정도 자리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코인이기 때문에 100배 올라간걸 어떻게 사냐는 거에요. 사면은 진짜 강심장이던가 아니면 돈이 겁내 많아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코인이다. 몽코인은 그 다음 시바 시바는 도지의 파생코인 시바는 많이 아실테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플로키 F-L-O-K-I 플로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F-L-O-K-I 이거도 뭐 그 시바 음 두개 나오네요. 시바 플로키 이노 아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플로키도 넘어갈게요. 같은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요 H-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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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때 동그라미 하나 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올라서 못사는거에요. H-Shoot H-S-U-I-T H-Shoot H-Shoot 요거 H-Bara에 그니까 H-Bara에 알트코인이잖아요. 헤데라 그거에 알트코인인거에요. 지금 동그라미 앞에 3개가 있어요. 0.000593 이던데요. 모두의 차트를 보면 0.00052까지 이렇게 내려갔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뭐 많이 안 내려간 것 같긴 한데 얘는 사기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사우어 스왑 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고 전용 지갑 헤데라의 전용 지갑을 깔아야 돼요. 해시팩 이라고 하는 걸 깔고 사우어 스왑에서 스왑해야 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에서는 가격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미 올해만 700에서 800% 오른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우어 스왑 여기 들어가보면은 이게 아마 차트가 나올 거예요. 스왑을 눌러보고 여기에서 코인을 찾아보면은 스왑을 눌러보고 여기에서 코인을 찾아보면은 아니요. 스왑 H Suite 자요. license ok 하고 여기 H Shoot 차트가 있는데요. 이게 한달 차트인데요. 한달만 하더라도 0.0004, 그러니까 0.0004에서 0.005, 한 20% 오른거라서 살 수 있어요. 지금 20% 좀 넘긴 하네요. 0.0006이네요. 46% 근데 이거 전체로 놓고 보면 1월달에 가장 낮았는데 0.000142, 0.000142가 0.0006이 됐으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적게 올라서 지금 0.0005, 9, 4에서 이 동그라미 하나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1월달에 0.0004에서 5, 9, 4가 157%라고 했는데 157%가 아니죠. 1, 4가 5, 9가 됐으니까 한 300% 이상. 100%가 오르면 0.3, 그리고 200%는 한 300% 정도는 순수익만 300% 이상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HC2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WBS 코인, 이거는 월스트리트 베타 D 앱에서 사용되는 코인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뭐에 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했죠. 그냥 동그라미가 적당한 위치에 많이 있느냐?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기술도 이렇게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백서 읽어보고 기술도 읽어보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좀 따져 보시면 좋긴 해요. WBS 코인 WBS 어? 이거 아닌가? WBS 코인이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 이름이 풀냄이 월스트리트 베타 D 앱이었죠. 그런가? 자, 2623에 해당하는 코인이고요. 차트가 이래요, 일단은. 전체 차트는. 근데, 뭐 한 한 달 정도의 차트만 보면은 와우 이게 0.006, 6대에서, 6대에서 앞에 동그라미 한 개 사라져 버렸어요. 0006이었는데 007,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 못 사요. 그죠? 10배가 올랐으니까. 10배가 올랐으니까. 10배가 올랐은 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무작위로 그냥 막 뽑은 거인데도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중에 다시 금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라는 거 한번 봐봐요. 밑에 거 좀 했으니까 홀로, 핫코인, 플라스코. 요거 정도 보면은 요거 미리 정리해놨는데 0.0014가 언더고 0.00029가 저점이고 2021년 이후에 0.023까지 튀었다가 그러니까 이미 동그라미 하나 사라졌다가 다시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봐줍니다. 동그라미 숫자가 조금 적어요. 그게 약간 흠이에요. 홀로나 팟코인은 홀로를 먼저 찾아보죠. 0.00177 여기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기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지금 이거가 동그라미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 이유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급등 했다가 이렇게 꼬라박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깰지 안 깰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0.007 아 여기가 0.0014대네요. 일단 여기 차트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보죠. 바이낸스에도 있고 그럼 맥스에도 아마 있겠죠. 맥스에 있네요 그죠. 뭐 HOLO를 한번 쳐 볼게요. 아 HOT고 핫콘 얼마나 뜨겁고 싶었으면 이름도 핫코인으로 주어 가지고 어 확대를 해 보고요. 아 지금 여기는 그 핫코인이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일하는 것 같고 저점이라고 하면 0.0014가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바이낸스에 아마 더 빨리 상장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바이낸스에는 어떻게 상장되었나 한번 봐 볼게요. 그리고 지도를 그러니까 그 차트를 전체적으로 제일 길게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구십일선이 밑으로 깼다라는 상황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지금 0.000 어때 완전 밑바닥은 앞에 동그라미가 어쨌든 3개가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0.0002나 0.0004 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뭔가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 자리에 들어온다 0.0002나 0.0004에 들어온다. 지금 얘가 가격이 0.00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동그라미가 아직 하나 더 생기고 반 토막이 나요. 이게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창 위에 있네요. 그럼 팝코인 팝코인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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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래되는 데는 비트렉스. 비트렉스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인도라서 인도 인터넷 공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정전 안된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전되면 하루에 정전이 수십번 되거든요. 제가 사는 벵갈로루는 팟코인 페이드에서 다시 여기 있어요. 오늘만에서 14.29% 빠졌네요. 이런걸 모르고 이제 그냥 rp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들어가다가 보면은 뭐 10분의 1, 100분의 1 토막 나는게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10분의 1, 10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이 나는거 보면은 뭐 그루나도 그렇게 보면 류나나 ftx나 뭐 걔들이 사귄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코인들하고 별로 차이도 없네. 뭐 그냥 이런정도의 생각. 데이로 바꿔 봅시다. 이런정도의 자태가 나오네요. 자 이 위쪽은 변상 없고. 여기가 그냥 거의 바다권에 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죠?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가 여기 오는 자리가 0.. 아 동그라미 정말 너무 많네. 1, 2, 3, 4, 아 이거 동그라미 7개인 것 같아요. 아 나이 먹으니까 색이 되게 어렵네요. 일단 동그라미 7개인 것 같고 이 팟코인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확 뛰거나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팟코인은 한번 뭐 뭐 7달러 사봐도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거래소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이게 비트렉스가 제가 레퍼럴이 있나 없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어쨌든 적어놓겠습니다. 어쨌든 팟코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플라스코 어 이거 조사가 좀 잘못됐나 아까 동그라미가 6개였잖아요. 그죠? 팟코인은. 아 7개인가? 여기 팟코인 맞아요. 그죠? 그리고 팟코인 POT가 들어가 있는 데가 비트렉스 맞고 맞는데 어쨌든 동그라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동그라미가 일곱 개 와 동그라미가 일곱 개 다음에 6이 있는 게 팟코인입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음 그 다음 여기 옆 것이 어 플라스코 F O L A S K O F O L A S K O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어 없네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F O L A S K O 유니스왑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고 소수점이 별로 없어서 메리트 없다고 했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네 플라스코 플라스코 하나 정도만 더 한번 봐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 아까 C바 안 봤는데 비트 C바로 한번 마지막을 보시죠 비트 C바 코인 코인 기호는 그냥 C바고 풀네임은 비트 C바 입니다. 일단 동그라미가 많아서 마음에 드는 데 어떤가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横 옆에 동그라미가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잔비가 깔았고 올렛값만 한번 봐보면 뭔가 이게 지금 저점을 깬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전 조사를 어떻게 했나 보면 동그라미가 8개인데 서서점 아래 동그라미가 8개인데 저점을 아래로 뚫어서 이제 저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할 매수는 가능하겠다. 그 정도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점이 어디인지는 이게 저점을 깼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쌍바닥이 되려면 여기보다 높은 이정도 그러니까 이정도 위치에서 치고 다시 올라갔었는데 지금 여기 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보면은 이제 맥스에 들어가 있네요. 시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 차트가 이렇게 별로 짧으면 보기가 되게 안 좋아. 이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게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차트는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차트를 확인해 보세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이트에서도 차트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이정도 라인이 저점 라인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정도 라인이 저점 라인이었는데 살짝 깨버렸죠. 그죠. 여기 빔 쌌던데 출발했는데 그냥 지금 그 자리인데 아마 그 전에도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더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저점이 어디가 될지 지금 만약에 여기 볼륨저데 이 하단까지 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앞에 동그라미는 바뀌지 않고 숫자가 7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